인스타 아이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심심하신분들은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버스킹팀 비아워였습니다 일단 검은색하고 흰색, 쪽에 있는 흰색 있죠? 저희가 틱박스거든요 거기에 연습비용하고 앰프 비용을 쓸 수 있으니까 파란 종이 초록색 종이 다 좋으니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언섭댕스팀 비아워였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말 잊고 있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워 리더 이지명 19살 이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워의 부리더 18살 경현아입니다 와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워의 19살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워의 막내 17살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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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살 손님 와 아쉽네요 몰랐어 나는 아이고 다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예 오 맨 좋아 오케이 쏘리 아아 오케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 머스킹팀 비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서 셀카 촬영도 가능하고 개인 인스타 네 물어보실거면 옆에 있는 존 있죠 네 저기 존으로 오셔가지고 셀카나 인스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버스킷팀 비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